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아이폰 카메라 활용도로 180도 달라질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부분만 꼭꼭 집어서 이야기하니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국튜브입니다. 아이폰 15 프로 라인 카메라가 좋다고 하지만은 모르면 사용을 못합니다. 나중에 사용하다가 기억이 안 나면 이 영상을 계속 보셔도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제일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이 해상도입니다.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는 48메가 픽셀이라고 해도 실제로 48메가 픽셀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RAW 파일로 찍어야 하는 것을 아이폰 15에서는 12메가 픽셀뿐만 아니라 24메가 픽셀의 그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요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 그리고 포맷 사진 모드에 가셔서 12메가 픽셀 또는 24메가 픽셀로 설정해 주시면은 24메가 픽셀 사진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8메가 픽셀 사진을 찍고 싶으시다면은 사진 모드 밑에 있는 프로로 및 해상도 제어기를 ON으로 하신 다음 기본 프로 포맷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보면은 프로로 12메가 픽셀 최대 48메가 픽셀이 있고 이번에 애플이 새로 추가하는 헤이프 48메가 픽셀 옵션이 있는데 그 밑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인 파일 크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시다시피 48메가 픽셀 헤이프 프로로 파일의 용량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 보정을 따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해상도 사진을 원한다면은 헤이프 48메가 픽셀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상도를 설정하고 찍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메가 픽셀도 좋은 사진이 찍힌다는 건 그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어두운 데 계시면은 12메가 픽셀 카메라 설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큰 센서를 12메가 픽셀 오버 샘플드의 그 느낌으로 찍히기 때문에 그만큼 노이즈도 적고 파일 사이즈도 적어서 다른 분들과 쉐어하기에도 좋습니다. 24메가 픽셀은 저조도 모드에서 좋고 12메가 픽셀보다 크롭으로 당겼을 때 노이즈가 조금 적다는 것 사실 8메가 픽셀은 초고해상도의 사진이기에 크롭이나 사진 보정에 좋지만은 저조도 모드에서는 노이즈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24메가 픽셀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사진 찍는 스타일도 다른 것처럼 원하시는 사진 색감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럴 때 사진 스타일을 프리셋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디폴트로는 표준 스타일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세팅으로 설정해 놓으시면은 사진 스타일을 클릭을 하셨을 때 바로 프리셋 하신 세팅으로 넘어갑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카메라의 메인 카메라 세팅인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화각을 스크롤해서 세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메인 카메라에서 슈가 렌즈를 온 하시면은 카메라에서 줌을 클릭하시면은 28mm, 35mm로 바로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왜 필요한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꼭 전부 온으로 하시면은 조금이나마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거든요. 저는 사진을 했었을 때 그 모토가 캡쳐더 모멘트였는데 그 한순간을 찍기 위해서는 스피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을 봤을 때는 저는 기본 4K 24프레임으로 찍고 있는데 일반 영상보다 나는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색상 보정도 하면서 찍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프로레즈 파일로 찍으면 되는데요. 일단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에 가시고 또 포맷 안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애플 프로레즈를 온으로 하시고 로그 파일로 선택을 하시면은 영상 색상의 플랫으로 나타나면서 후보정을 필요로 하나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감, 다이나믹, 메인지를 보시면서 편집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요. 프로레즈로 영상을 찍을 경우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이폰 용량을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USB-C로 바뀌었기에 외장 하드에 바로 저장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자세한 영상은 여기 확인해 주시고요. SSD뿐만 아닌 SD, USB-C, 포토볼 외장 하드에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장 하드로 저장시 좋은 것은 에어드롭으로 옮기지 않아도 바로 랩탑에다가 아니면 데스크탑에 꽂아서 편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시간도 세이브가 정말로 많이 된다는 거죠. 카메라 화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같이 언급이 되는 것이 조리개고 영상을 찍을 때는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영상을 여러 각도로 찍다 보면 주변의 색깔과 그 빛의 양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화이트 밸런스 값도 자동적으로 변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을 밖에서 찍고 있는데 카메라 구도를 바꿨을 때 색감이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이트 밸런스가 계속 바뀌다 보면 영상미가 떨어진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 화이트 밸런스 값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설정에 가셔서 카메라 비디오 녹화로 가신 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 화이트 밸런스 잠금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ON으로 하시면 영상을 찍을 때 화이트 밸런스가 변하지 않고 영상이 계속 찍히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카메라 세팅을 다 했지만은 매번 원하는 세팅으로 바꾸는 것이 귀찮다. 그럴 때 정말로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기능은 바로 설정 유지입니다. 이제는 뭐 설정이 카메라 가시는 거 다 아시겠죠? 그리고 포맷 밑부분에 설정 유지가 있는데요. 클릭하게 되면은 카메라 모드에서 라이브 포토까지 여러분이 지금 설정하신 세팅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면은 원하는 각각 설정을 ON으로 하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기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설정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부분은 아이폰 15 프로에만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만 가능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세팅만 잘 알고 계셔도 사진이나 영상 찍는 것이 더 즐거우실 거예요.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